누구는 갑질을 했다고 하고요 또 누구는 누구를 때렸다고 그러고요 누구는 명령을 불복한다고 그러고요 누구는 반려동물을 아파트에 던졌다고 이런 소식만 계속 듣습니다 그 중에 빚과 소금 같은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차명부동산 임대수익이에요 차명부동산 임대수익에 세금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감옥에 있어서 이 세금 고지서 통보받지 못했다고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이분 다 쓰는 누구 겁니까 이명박 대통령 거잖아요 수천억대 자산가예요 저는 수십조 원 정도 된다고 저는 추정하는데 그 집안만 이렇게 따져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조 원은 막 넘어갈 거예요 재산이 그런 분이 차명부동산 임대수익 세금 냈다고 소송을 합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하루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정말 마음들고도 없는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어찌해야 할지 가슴 졸이면서 기도하는 그런 세상인데 아 가카가 역시 우리한테 길을 줍니다 더 치열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소송 거는 거 보세요 역시 가카는 위대합니다 여기는 순수막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가카를 따라서 더 치열하겠습니다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학생 눈치를 봐요 잘못한 건 전혀 없는데 여기만 오면 눈치를 보시는 분입니다 이종우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이종우 교수입니다 이종우 박사님이 더 눈치 보시는 분이에요 이분한테도 또 눈치를 보네요 이 박사를 긴장하게 하는 박지 아나운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네 잘 계셨어요? 네 그동안 잘 있었어요? 네 그럼요 저한테도 좀 물어보시죠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대답하시면 되죠 저도 잘 지냈습니다 관심 없어요 뭐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난주에 못 왔어요 네 지난주에 못 와서 너무 슬펐어요 박지 아나운서는 오려고 했는데 이 박사님이 시간이 없어서 못 온 것 같아요 못 다 제 잘못이죠 그렇죠 모든 게 잘못입니다 박사님 제 불찰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루티나무님이 박지 아나운서는 아밤즈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진짜 미모가 더 빛나네요 계속 오라는 뜻입니다 우리 정치자분들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종우 박사님 오늘 왜 이렇게 꾸미고 오셨어요? 저 원래 이러고 다니는데요 박지 아나운서 때문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맨날 그렇게 누워 계세요? 네 항상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스타일이라서요 네 오늘 밖에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 벌써부터 그러시면 두 분 2주 동안 즐거웠던 일 좀 알려주세요 재미있었던 일 뭐하고 지내면 재미있어요? 저는 그냥 방송 안 하는 날은 집에 누워만 있어서 왜 이 박사님 따라서 또 눕고 그러세요? 모르겠어요 피곤하죠? 네 너무 피곤해요 이상하게 20, 30대 때는 굉장히 피곤해요 에너지도 많고 그런데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40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너무 피곤해요 더 피곤해요 그런데 잠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박사님 그렇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면 막 슬퍼요 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잠이 올 때까지 뭔가를 해요 잠이 올 때까지 뭘 보거나 뭘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한 번 떨어지면 그때 이제 불을 끄고 자는데 요새는요 늦게 자든 일찍 자든 일찍 일어나요 그럼 막 슬퍼요 비슷한 시간에 항상 일어나게 되는 그런 거죠? 좀 일찍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할 일 오늘은 좀 잤으면 하는데도 일찍 일어나서 막 슬퍼요 마음에 아프네요 저도 슬픈 일이 많아져요 그래도 저는 잠을 많이 자면 하루에 뭐 쉬는 날은 15시간 16시간도 잘 수 있다는 거 보면 아직은 젊다는 걸까요? 아 그럼요 박사님 네 저 같은 경우에 즐거운 일 궁금한 게 있으면은 뭔가 제가 그 궁금증을 풀어줄 때 뭐 예를 들어서 박지희 아나운서께서 뭐 저 뭐 궁금증을 풀어줄 때 그때 즐겁다고요? 어떤 일이 어떻게 될까요? 박사님 됐어요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며칠 전이 이제 7월 4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에 대한 이야기를 박사님 7월 8일이에요 지금 근데 7.4 남북 공동성명을 인지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7월 9일입니다 7월 9일이네 박사님 어떻게 7월 8일까지도 7월 4일 얘기를 하면 괜찮아요 원래 공소시효가 그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7월 9일부터는 7.4 남북 공동성명 왜 얘기해야 되는지 왜냐하면요 안인밤중에 주진회에서는 한 4월 초까지 3.1운동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는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박사님 이거 좀 괜찮았어 논리적이야 그리고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북한 대북통들이 전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 일련의 정치적인 맥락들을 보면서 통일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지는 게 어떤가 박지혜 아나운서 꼭 들어야 될 것 같아 저 얘기 그냥 박 아나운서 자는 얘기 즐거운 얘기 그런 얘기 듣자고요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요 솔직히 박 아나운서 일상이 궁금하긴 하죠 그거는 개인적인 사심은 조금 있다가 대기실에서 얘기하시고 근데 오늘 정말 많이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대기실을 보니까 준비는 많이 해 근데 아까 말했잖아 4월 달에 3.1운동 얘기를 준비하면 우리 정치자들이 어쩌라고 그리고 이제 4월 초부터는 4.3 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4월 중순부터 어린이날까지 4.3왕장하고요 그렇죠 현충일까지 어린이날 얘기하고 저희는 그럽니다 5월 5일 8일 한 템포 늦은 방송 한 템포 늦은 아님 밤중에 현대사입니다 자 박사님 7.4 남북 공동성명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다고요 네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해야 되겠어요 박원순 시장님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얼른 했죠 박 시장님한테는 내가 마음으로 화살기도를 지금 쏘고 있을 테니까 자 아님 밤중에 현대사 시작하겠습니다 박재희 아나운서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래 듣자 북한은 사실 어릴 때는 이제 뭐 좀 무서운 존재다 무서운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그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북한군한테 저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말했다가 이제 입이 찢어져서 죽였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죠 어렸을 때 저 들었을 때 선생님한테 아니 북한 공산당이 내려왔는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얘기하면 입을 찢어 죽이는데 그러면 앞에서는 공산당이 좋다고 하고 뒤에서 하면 안 되겠냐고 얘기했다가 꿀밤 맞았죠 아이고 주 기자께서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다니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물리쳐야 될 존재 주적 주적 아니 북한이 북한과 우리가 이렇게 분단된 상황인데 형제잖아요 형제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남한의 남 우리 한 대한민국에 비해서 국력도 정치력도 국방력도 엄청 더 떨어지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힘이 없는 그냥 자존심만 남은 그냥 힘 없는 그 저기 동생 이렇게 생각이 되요 저는 말씀하시죠 아니 이 방송 북한에서 들을 수 있지 않나요 아이고 뭐 북한에 있는 동지들 괜찮아 아이고 뭐 지금 유튜브나 그런 데서 조금 우파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뭐 수백만의 간첩들이 여기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 정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끌려가서 고문받고 그랬어요 간첩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7.4 남북공동성명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1950년대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나 60년대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나 삼촌 세대나 그런 분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때는 정말 머리에 막 뿔 달리고 이런 존재로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요 더더군다나 북에서 있다가 이산가족이 됐거나 아니면 시량민이 됐던 분들은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만큼 있었을까 저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단면에 북한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 왔다 갔다 하던 곳이 갑자기 가지도 못하게 됐네 이거 어쩌지 우리랑 말통하는 사람들인데 빨리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많죠 그렇죠 우리 동포였잖아요 평양에 가고 또 서울에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가족들이 이렇게 남과 북에 이렇게 나뉘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한민족이고 한 형제니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형제니 통일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또 분단되면서 전쟁을 겪었으니까 또 적개심도 있었을 거고요 지금 보면은 주진우 기자 저 그리고 박지혜 아나운서를 이렇게 세 명이 세대가 띄엄띄엄띄엄 있잖아요 누가 가장 위인가요? 제가 따지면 잠깐만 이건 내가 기분 나빠야 될 것 같은데 박사님 이런 식의 수업 방식 별로 안 좋은데 아 예 좀 고로하죠 그래서 그 전 세대는 과연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상관하면서 내가 분체를 너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와중에도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럼요 아무래도 제가 그냥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계속해 주십시오 보통 강의 보면은 꼭 그렇게 딴죽 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계속하면은 계속 불렀으면 저는 나가도 되나요 C 합전 받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7.4 남부 공동성명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이때 상황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굉장히 냉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화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명 대탕트라고 그러죠 혹시 박지혜 아나운서 불어 배우셨나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이제 대탕트의 뜻은 알아요 굉장히 완화되는 네 그렇죠 프랑스어로 원래 완화 휴식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이때 헤빙무드라고 그러죠 이때를 일컬어서 대탕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는 이제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전 패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닉슨이 선언을 합니다 자 자본주의 진영에서 미국의 힘을 빌어가지고 공산화를 막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니들이 공산주의를 스스로 막아라 네 라고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힘에 빌어가지고 자기 체제를 지키던 나라들이 갑자기 자기 스스로 뭔가를 지키려고 방안을 마련해야 됐던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어서 중국과 소련이 한 판 붙습니다 국경 분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소련과 중국이 한 판 싸우는데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화해를 하죠 가까워지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소련이 적이니까 소련과 미국이 안 친해 그러면 나는 미국이랑 친해져야겠네 이렇게 하면서 같이 탁구도 치고 뭐 하면서 갑자기 친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기는 거죠 중국이 미국하고 가까워져요 그러면 북한은 상황이 네 어떻게 하지 북한에서는 딱히 달갑진 않았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굉장히 달갑지 않아 했죠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웠던 게 중국과 소련 모두 친한데 우리는 어디 편에 붙어야 될지를 말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시기였죠 그리고 남한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미국의 힘을 빌어서 중국하고 한 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우당탕탕 싸우던 시기였는데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해졌어요 서로 싸우던 형 같은 존재들이 동네 깡패 같은 존재들이 갑자기 친해졌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도움도 갑자기 안 주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지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1095님이 이종우 박사님 쪽도 조명 좀 환하게 해주세요 싫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박지희 아나운서가 워낙에 이 어두운 부스를 밝게 해주기 있기 때문에 얼굴이 빛난대요 워낙에 하이라이트가 빛나면 가장 가까운 곳은 다크사이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 지금 조명이 똑같이 지금 비치고 있는데 원래 저런 거예요 조도는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또 흰 자켓을 입고 와가지고 그런 걸로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워낙 저 눈부셔서 지금 강의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좋아요? 매일 나오세요 매일 아 고민했었어요 아 그래요? 더름 할 때 한 번 가서 이렇게 구경을 가서 생각은 했었습니다 더름에도 한 번 나와주세요 주 기자님도 예전에 더름에 한 번 나오셨었는데 아마 PD가 만날 겁니다 계속 얘기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친해지다 보니까 원래 중화민국 지금의 대만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다가 바뀌죠 야 너네 내려가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이제 지금의 중국이 유엔 상임이사국으로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도 이제 화해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서 서로가 밀사를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사실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남북공동성명이라고 볼 수 있을지 아직도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죠 굉장히 논란이 많죠 1928님 이 박사님 그 7.4 남북공동성명 사기 아니었나요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노래 듣고 노래 듣고 와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에버리 브라더스입니다 All I have to do is dream 7.4 남북공동성명 그 서막이 오릅니다 네 그 서막이 오르는데 그 서막이 오르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밀사 밀사가 가야지 밀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후락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일 사이에 평양의 밀사로 찾아갑니다 근데 중정부장입니다 지금 국정원장이죠 이번에 박지원 씨가 박지원 전 교수가 국정원장이 됐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국정원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소재를 가지고 온 것도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비화가 있지 않습니까 청산가리 사건 이게 뭐냐면 김일성을 만나러 가는데 솔직히 지금 저 때도 그랬지만 뿔 달리고 가면 바로 끌려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불안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후락이 독약을 가지고 가요 캡슐에 청산가리를 넣어서 가져가는데 또 이후락 같은 경우에는 더 심했던 게 뭐냐 그 전에 황태성이라는 사람이 밀사로 파견이 밀사로 파견이 돼서 박정희를 만났는데 황태성은 박정희 대통령 형의 친구였어요 박상희 씨의 친구였죠 그리고 그 박상희 씨가 그 유명한 대구사건에 주동자 중에 한 명으로 대구사건 와중에 사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황태성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따르던 사람이어서 좌익 분자였는데 북으로 갔죠 그런데 그쪽에서 이렇게 보냈어 밀사로 그때도 밀사로 보냈는데 그 관계가 좀 있었으니까 또 보냈던 거 아니죠? 그렇죠 밀사로 보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했죠? 바로 이제 없애버렸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박지희 아나운서랑 뭔가 잘해보려고 하면 박지희 아나운서랑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야 좀 얘기 좀 하게 다리 좀 놔줘 얘가 적절잖아 얘가 적절잖아 그래야 이거는 굉장히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면 생각을 해보면 김일성이 황태성을 박정희에게 보냈다는 건 뭔가 잘해보려는 의도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옛날부터 이제 특사를 파견하면 그 특사를 살려서 보낸 게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그러는 게 예의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냅다 체포해서 네 죽이니까 사자의 목을 치는 거는 전쟁하자는 그런 얘기죠 이건 싸우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 굉장히 분노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라기 자기가 이제 특사로 가는데 확세석에 대한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했는데 갔더니 굉장히 환대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사히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준비를 하고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북에서 보낸 밀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죽여버렸고 우리가 밀사를 파견했는데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후라기 부장은 갈 때 되게 가기 싫었을 것 같은데 당시에 그 이후라기 부장이 간 이유가 있나요 혹시 당시에 이후라기 부장이 갈 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좀 남한 내부에서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박정희에 대한 비판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한번 가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했을 때 누구예요? 이주일 아저씨?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십니까? 이정희 씨라고 뭐 생겨서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성대무사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괜찮아요 임자 임자? 박진희 아나운서가 더 잘 아래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안 할래요 한마디만 해줘 한마디만 해봐요 그러니까 계속 시키신다 박사님 한마디만 해줘요 아이 못하겠다 아니 정치자들이 원하잖아요 지금 임자 나한테 자꾸 왜 이래 노래 듣겠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컬입니다 브리지 오브 트러블 워터 박사님 네 7.4 남북 공동성명 그래서 둘이 이유락이 가서 네 밀사로 가서 잘 만들었습니까? 네 잘 협상을 마쳤습니까? 네 그래서 참 보기 좋은 이제 공동성명안이 발표가 됩니다 남북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협의를 이끌었다는 것이 큰 의미였어요 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된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취지가 처음으로 생겨났고요 그리고 남북 적십자회담이 정기적으로 열려야 되고 그리고 서울과 평양을 잇는 직통전화가 배치되고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등이 합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로 이후에 모든 남한의 대북 정책이나 대북 선언에서 이 원칙들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금 그 이후에 있었던 협상들 협정들 다 모든 것이 자주적인 평화적인 민족적인 여기 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평화적 방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고민했을 때 저들은 내가 살던 지역을 빼앗고 내가 살던 가족들을 살해한 사람들 민족의 배신자 동족상난을 일으킨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저들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 무력으로 침공해서 북진 통일하자 내일은 평양 모레는 신의 주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황스러웠어 저도 지금 하면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좀 당황했는데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는 일체 평화란 없고 무조건 무력에 의한 북진 통일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던 와중에 평화통일 그 목소리만 그 목소리만 그 득세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목소리들 조금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갱이 네 빨갱이 중정에서 잡아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사람들도 많았고 고문당하고 완전히 정신이 이상해져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나라에서 먼저 우리는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4일에 이런 남북공동성명이 발표가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9일에 7.4 남북성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정희 정권에서 바로 계속해서 반공 교육을 국민들에게는 쭉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텔레비전 보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은 늑대 김일성은 돼지 이렇게 돼지탈로 이렇게 다 봤잖아요 또리 장군 또리 장군 보셨어요? 아니 전 얘기만 들었죠 저는 또리 장군은 실제로 김정기 감독 또리 장군은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때 당시에 김일성 김정일은 뿔 달린 괴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도깨비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현사 강력히 주장합니다만 평화통일을 위한 반공 글짓기 웅변대 막 있었어요 표호대 1등하고 그랬어요 저는 평화통일 글짓기 평화통일 포스터 그리기 이런 것에서 이게 많이 바뀌었네요 그런데 저는 그림을 잘못 그려서 원래 6.25가 되면 6월은 호국보호원회달을 해가지고 글짓기 웅변대 막 그런 거 있는데 글짓기도 하기 싫고 웅변대도 하기 싫어서 저는 표호대에 나가거나 아니면 포스터 포스터만 그리면 되는데 저는 포스터 바탕 색깔을 안 칠해 힘드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일성 아저씨는 뚱뚱하니까 김일성 주석은 뚱뚱하니까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전두환 대통령은 낙지 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가 봐도 낙지처럼 그려놨어요 그런데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여기는 한 사람은 뚱뚱한 사람은 여기는 낙지 머리를 이렇게 그려놨더니 경찰서에서 찾아왔었어요 초등학생을요?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린데 저는 예전에 평화의 땜 혹시 평화의 땜 아세요? 네 알아요 평화의 땜 얘기 나올 때 포스터 그렸는데 북한을 오소리와 늑대로 그려가지고 제가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오소리와 늑대로 그려가지고 그때 상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그러던 시대에 이렇게 7.4 남북공동성명 우리 국정원장이 가서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물론 실향민들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아니 왜 저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굉장히 진짜 통일이 가까웠나 보다 그렇죠 통일이 되는 줄 알았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전부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때 보면 박정희 정권은 3선까지 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972년이면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독재 정권을 이어가고 있다라고는 얘기했지만 그때까지 계속해서 김일성에 저항하던 세력들이 있었고 특히나 소련에서 스탈린에 대한 우상화를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1인에 대한 신격화가 있을 수 있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시대에 이게 그대로 북한에 적용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네 김일성에 대해서 신격화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김일성에 대해서 반대하던 사람들이 예 맞아요 지금 저희는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요 라고 막 들고 일어나는 그런 세력이 있었던 거죠 북한에서도 그때까지만 해도 권력투쟁이 있었어요 그랬던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체제가 좀 더 안정적으로 되려면 일단 외부로 시선을 돌리면서 사람들에게 한 기대를 안겨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는 곧 통일이 된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란 없다 평화로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1972년 10월에 남한에서는 유신헌법이 선포가 됩니다 아이고 유신헌법은 영구 독재 집권을 꿈꾸는 박정희 정권이 야욕을 보인 거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유명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진짜 대통령 선거에 안 나가서 되게 됐어요 말하고는 선거는 안 나갔죠 선거 자체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선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 체제가 생겨나서 국가주석이라는 자리가 생겨나고 그 국가주석이라는 자리에 굉장히 절대적인 권위와 힘을 부여하고 거기에 김일성이 국가주석으로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통일을 하겠다 남북 화해와 협력으로 가겠다 민족적으로 자주적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두 대통령들이 두 정상이 얘기를 하고 결국은 뒤에서 둘이 독재 체제를 강구하게 가기 위한 그냥 바람잡이 그냥 쇼였네요 그런데 쇼라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내용은 일단 정말 좋아요 그래도 쇼라도 해야죠 남북은 화해와 협력으로 가야죠 그런데 지금 주진우 기자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쇼가 되려면 진짜 제대로 된 뭔가 안을 딱 보여줘야지 이 쇼가 완성이 되거든요 진짜 멋있게 진짜 사실에 가까운 진짜 좋은 내용을 만들어야지 이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민족 대단결 자주 평화라는 이 통일의 원칙 그때 당시에 독재 정권이 이용했던 이 원칙이 실질적으로 우리 통일에서 가장 기본적인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고 공감하고 있는 안이기 때문에 독재 정권도 이거를 이용해서 자기네 대해 독재 체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것을 방증하는 게 아니냐 이게 얼마나 옳은 방법인지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지금은 우리가 미국에서 너무 이제 간섭을 하니까 하고 해야 되는 북한이랑 서로 할 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미국이 오히려 이제 좀 손을 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주한미군도 철수를 하고 남북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두 정상 박정희와 김일성이 자기 자리에 연연하면서 통일의 기회를 날려버린 거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정말 우호적으로 나와서 한 번 더 만나자라는 정상끼리 한 번 더 만나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를 거절했다고 거기에다가 지금 북한 쪽에서 나중에 루마니아 쪽에서 나온 문서에 따르면 남한 내의 박정희에게 저항하던 세력들이 북한에 대해서 옹호적이다 저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사회주의 통일을 일으켜야 된다는 식의 그런 전략 문서가 나중에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남한에서는 박정희가 대북 창구는 나 혼자 하겠다 정부 하나만 하겠다 제하 인사들이나 그런 사람들 못 데려간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북한의 전략이 실패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박정희와 김일성의 독재 체제를 위해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이 이용이 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면 북한에 대한 문제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이용이 되었던 그런 소재입니다 그런 것들이 박정희 때도 여전히 존재했고요 그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이후에 있었던 정권들 속에서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사사로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북한을 이용했다는 거죠 정권에서 잘못해요 잘못해요 그런데 잘못해놓고는 북한이 있어 전쟁이 일어나려고 해 그러면 잘못한 걸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 빨갱이냐 너 북한 이렇게 하려고 해 그렇게 했어요 지금 북한에서도 비슷했어요 북한에서는요 인민들 다 굶주리게 하고 자기 독재를 하다가 또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제국주의 욕으로 가죠 그렇죠 우리 정권은 북한을 욕하고 그리고 우리 기득권들은 통일을 방해해서 자기네들 이익만 이렇게 얻으려고 했고요 미국도 반대하지 일본도 반대하지 중국도 반대하지 소련도 반대하지 러시아도 또 반대했지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기만 합니다 남북한 당사자들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고 이성적으로 합의를 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아까 박지희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던 자주의 문제 그때 당시에 미군 없으면 절대 통일 안 된다 우린 미군 없으면 다 망한다고 생각했던 그 분위기를 조장을 했기 때문에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아직도 붙들어잡고 못 넣는 사람들이 많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까지 7월 9일에 다뤄본 7.4 남북 공동성명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마무리 하나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박사님 그런데 7월 9일 날 7월 4일 얘기를 꼭 해야 되겠냐고요 아닌 맘중에 주진우잖아요 1일 소원은 통일이고 박지희 아나운서 오면 다른 얘기 한다고 했잖아요 저도 박지희 아나운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인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닌 맘중에 현대사 이종우 박지희였습니다